9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 본이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때 한국사 총평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본이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긴 시간 집중하셨고 오랜 시간 앉아있었고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모든 모의고사 해설강의나 총평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스스로에게 투싹투싹하라. 고생하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점수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성적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점수를 딱 바라보고 점수는 그대로야. 흔들리는 건 나의 마음뿐이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점수는 그대로인데 이걸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볼지 하고 바라볼지는 우리 마음에 딱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물론 그 전부터 얘기하지만 이게 뭔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번 모의고사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렇다면 그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건 잠깐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나간 시험은 결과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나날들, 앞으로 다가올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능이 아닙니다. 그죠? 수능 보기 전에 내가 만약에 20번 시험을 잘 못 봐서 씨게, 정말 세게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계산 실수를 했습니까? 뭐 정답을 골라놓고 OMR 카드 마킹을 잘못했어요? 아, 이번에 그런 실수를 한 게 다행이구나. 왜? 수능에서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평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정말 시험 번호를 고생하셨고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사 총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어떠셨어요?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죠? 문제를 풀 때 한국사는 원래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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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아이들이. 몇 분 컷, 몇 분 컷 자랑하잖아. 근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만한 그런 문제들이 중간중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보일 거고 50% 이하인 문학, 50%짜리까지 포함해서 메가스터디 정답률 기준입니다. 총 7문학이 나왔어요. 보통은 50% 전후에 있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데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니까 30몇%대 문제도 있더라고요. 정답률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게 보였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표 문제가 나왔어요. 마지막 문제가 연표 문제인데 이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해서 연표 문제, 그리고 낯선 주제들이 등장했죠. 기존에 나오지 않던 게 새롭게 나온 걸 없어, 얘들아.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다른 과목처럼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던 그런 낯선 주제가 보였다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입니다. 평가원 모의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해놓고 하나하나 분석해볼까? 잘 봐. 다소 어려웠는데 전근대사가 6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틀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사 2문제, 고려시대 2문제, 조선시대 2문제. 다음, 계약기 5, 일제강장기 5, 현대사 4문제. 이거는 변함없이 이렇게 딱 맞춰 나왔어요. 다만 조금 문제 배치에서 그런 조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번 문제가 조선시대 문제가 나왔어요. 보통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2번 문제가 조선시대가 나왔습니다. 6번 문제가 고려시대로 이렇게 문항 배치는 조금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6문제는 앞에 몰려있고요. 14문제는 뒤에 있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제 배치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해놓고 볼게.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 봐야겠죠? 베스트 5, 빠밤. 그 50% 미만의 문제들, 그 이하의 문제들만 보는 거야. 자, 먼저 20번 문제가 3선 개헌 문제로 연표 문제였습니다. 이게 30%대예요.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연표고요. 두 번째, 3선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3선 개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조금 풀기 좀 편했을 텐데 제가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해설 강의를 거의 2시간 넘게 찍었습니다. 그래도 돼요? 한국사인데? 아무튼 엄청 자세하게 찍어놨어. 왜? 평가원이니까. 이 출처부터 다 끄집어놔서 싹 다 정리해놨거든. 가서 보세요. 보시면 됩니다. 다음, 18번에 김대중 정보 통일 문제가 나왔는데 얘들아,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통일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통일 문제는 저는 여러분이 거의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한 번만 정리하면 되거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캐스터 얘기도 하겠지만 해설 강의 가서 보세요. 통일과 관련돼서 이 정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남률이 좀 낮았고 조일통상장정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왜? 재작년 9평에서 한 번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정남률이 20몇 프로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 또 나왔는데 또 어려웠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니? 2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한 번 더 안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라고 얘기했죠? 저랑 수업하신 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신간회. 아니 근데 신간회가 나왔는데 정남률이 좀 낮았어요. 이것도 한번 볼 거고요. 다음 대동법이 나왔는데 아니. 나랑 수업을 안 하는 거야. 대동법 나오면 정답 뭐야? 공인이야. 공인 나오면 정답 뭐야? 대동법 2개 짝꿍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대동법과 공인 짝꿍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어려웠던 문제들을 보면요. 우리가 한 번만 관심 있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여기 있는 연표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은 삼선 계열을 내가 파악하기가 어려웠겠으나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한 번만 집중해서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다? 이제는 해야 할 때입니다.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볼게. 자, 시대별로 문항 분포를 좀 보겠습니다. 고대사에서, 아니 선사문화에서 한 번 전에 나왔죠? 간석기 나왔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신석기 나왔고요. 여기 삼국시대에서는 발해가 나왔죠? 오경시부부 62주. 자, 총평만 보실 분들 잘 들어. 발해는 6개 키워드 플러스 사진 한 장이면 돼. 다시 발해는 6개 키워드 플러스 사진 한 장이면 문제 풀립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다음. 고려시대 갈까요? 대외관계가 나왔죠? 뭐 순서를 물어보는 건 아니었지만 규제대첩. 고려를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공민항의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요것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공민항이 딱 나오면 세 가지 키워드 플러스 알파인데 첫 번째, 반원자주개혁정책. 두 번째, 쌍성총관보수복. 세 번째, 전민변정도감. 그리고 나머지 알파가 뭐야?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정방폐지, 그리고 기철 등의 친원파숙청. 이런 것들이 정답이었어요. 보시면 됩니다. 다음, 조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시기사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화도회군이랑 경국대전 반포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조선권국이 나왔고 그러니까 위화도회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다. 다음, 대동법. 공인 나왔죠? 이게 이렇게 해서 전근대사 여섯 문제였고요. 자, 근현대사입니다. 개항기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병인양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뭐지? 병인 박해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런 것들 보시고. 위정척사운동에서 조선책략과 관련해서 영남마리처가 나왔고요. 을산의 계획이랑 해이급 특서를 꼭 연결지으세요. 라고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일, 동상, 장정. 아, 이거 해설 강의 가서 보세요. 2년 전 구평 얘기하는 거랑 같이 했거든. 가서 한번 보세요. 다음, 의미개혁은 제가 두 가지를 교재에 써놨습니다. 태양역이랑 단발령. 제시문에 뭐가 나왔어? 태양역이 나왔어. 정답 뭐였어? 단발령이었어. 이렇게. 다음, 일제강정기입니다. 다섯 문제 나왔는데 신간회가 나왔죠? 신간회가 나오면 얘들아 광주학산 항일운동을 지원했다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정답 뭐야? 신간회가 도와줬다가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민족만사의 통치 시기.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모든 문제에서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나왔어요. 일제의 통치미 스타일. 이거는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나왔어. 19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 40년대인지를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게 나왔고 3.1운동이 나왔죠? 키워드 세 가지면 됩니다. 배경. 그게 뭐야? 다시. 세 가지. 배경이 세 가지. 그리고 영향에서 두 가지. 총 다섯 개. 다섯 개 키워드면 돼. 3.1운동은 다섯 개 키워드. 그 중에 하나였던 임시정부가 정답이었다. 다음. 한국강복군이 나왔네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미국의 OSS부대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파 방정원 선생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소년운동으로 천두교 소년회가 나왔으니 이렇게 다섯 문제. 현대사 가볼게. 자, 현대사에서는 정부 수립 과정에서는 이제 문제가 안 나왔고요. 6.1선쟁, 인천상국작전,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그리고 4.19혁명 마지막에 3선 개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일을 위한 다시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서 광복 이후부터 3년간의 미군정식이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4문제까지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은 우리가 봤던 시험에 대한 분석이었잖아. 그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앞으로. 일단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되는데 한국사에 이만큼 시간을 쏟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하반기 커리큘럼도 얘기했고요. 모든 모의고사에서 해설강의 얘기하지만 한국사는 한 번만 집중해도 돼. 진짜로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캐스트를 좀 적극 활용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임재인이라는 사도 마찬가지고요.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캐스트를 되게 많이 찍어놨어요. 진짜로. 제가 캐스트를 많이 찍었더라고요. 고를 좀 적극 활용하세요. 어떻게 활용하면 돼? 쉬는 시간에. 이동 시간에. 집중해서 뭔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그 자투리 시간에 이런 거 보시면은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보는 거다 보니까 더 편안하게 와갔나 봐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총 9강짜리 반가움 압축의 모든 것이란 강좌가 이미 오픈이 돼서 이미 완강이 되어 있잖아요. 4월달에 이미 찍어놨는데 판서 수업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다.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서 조금 더 집중도 높은 수업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9평 끝나고 나니까 다른 과목 할 게 진짜 너무 많이 보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하려니까 진짜 한국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3시간 파이널 보시면 됩니다. 3시간만 빌려줘! 라고 했는데 고백하건대 3시간이 넘습니다. 70몇 분짜리 하나? 60몇 분짜리 하나? 60몇 분짜리 하나?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게 60분 안에 딱 하면 하겠는데 할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오바되긴 했는데 3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파이널 강좌가 이미 오픈이 돼서 완강이 되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얘들아 3시간 파이널 강좌에 2회차 모의고사를 제가 수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해설 강의 한번 보세요. 해설 강의. 왜 그 문제를 갖고 왔고 왜 그 문제를 출제했고 그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착안했고 다 설명해놨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가서 보세요. 해설 강의가 되게 길어요. 20분항 해설하는데 이번 9평은 거의 2시간 가까이 나왔잖아. 제 모의고사 20분항 해설하는데 거의 1시간 4, 50분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많이 갖고 왔으니까 이왕 공부하기로 했으면 그것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현장에서 하는 건데 추석 특강이 실제로 있어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리뷰하면서 그것을 반영해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풀어냅니다. 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9월 14일 토요일 날 오전 저녁 그리고 그 넘어가서 다음 주인 일요일부터 1월 화요일은 추석 당일이라서 수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대구까지 해서 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개인 SNS 계정인 인스타에서도 따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총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긴 해설 강의를 준비해놨으니까 총평 보신 분들 혹시나 내가 어려워서 틀렸던 부분이 있다. 한번 가서 보세요. 해설 강의 되게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다시 한 번 시험 본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평가라서 쉽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9평에서 내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풀었다.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내는 과목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긍정의 힘을 갖다 마서 수업 시간에 만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총평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험 본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